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렌의 게임방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이런 영상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게임은 Orbit.Industries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데모 버전이에요. 이 게임은 21일 날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이 게임에는 이런 우주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미션도 완료하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성을 테라포밍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여러분이게 이 게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는 이 게임에는 한글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영어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그냥 이 아 이거 어떻게 모릅니다. FPS 좀 올릴 수 있죠. 나이스. 네 그리고 그냥 여러분 이 세팅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컨트롤러로 할 수 있는 게임이네요. 나이스. 그럼 우리는 한번 시리얼 미션 확인해봅시다. 지금 버전이어서 여기 보시다시 P. No time for caution. 이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봅시다. loading team. Good day, Commander. This briefing will guide you through the main tasks in orbit industries. Your task will be to extend the station and produce resources. These resources are needed to generate income from contract work, so called projects. Okay.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AI에 따라 이 스테이션이 우주선 스테이션 그냥 개발하고 그리고 미션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This view shows all projects which are currently available. Completing projects will produce income or unlock new technologies. And some will progress you through the mission. Icons inside the project entry show which kinds of resources are needed to start the project. If a system is missing that produces this resource, it is great out. In this case, a briefing center needs to be built before the project can be started. So, thank you for your friends, AI, I woul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AI. Well, as I said, there are many projects here. And we need to make this image to make this image. If it is a grey image to make this image, this is still not available. So, we need to make this image to make this image. So, we need to make this image. Um, let's go back to here. The station can be extended at connectors. There are blue and yellow ones that each link specific modules. Select a blue connector since the briefing center can only be built there. 그래. 그리고 AI에 따라, 여기는 그거 볼 수 있죠. 이, 음, 파란색과 금색, 여기는 그냥 색깔에 따라 다른 연결이 붙을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음, 이거 어떻게 말해요, 무슨 빵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거 붙이고, 그리고 스페이스 바로 빌드. 네, 그리고 우리 지금은, 음,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우리 BC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여기는, 이거 그냥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 아마 붙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컨셉해요. 일단 이렇게, 먼저 연결해도 되나요? 조금. 한번 확인해봅시다, 뭐가 있는지. 네,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이스. 그 다음에는, 한번 다시 그냥 우리 BC이 필요하죠? 나이스. 했어요. 그럼, ASL로. 그 다음은 그렇죠.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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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 그런 시스템처럼 그냥, 우리 어, 만들었던 빵 아니면 빵이 아니라 빵. 그냥 연결해야 돼요. 우리 아까 만들었던 것은 이거야 BCE 브리핑 센터 그래서 이건 여기 있고 그리고 그냥 위체로 바뀔 수 있고 그냥 자세 볼 수도 있고 약간 컴퓨터 저런 보이는데 컴퓨터 네 저런 보이는데 우리 그냥 이거 한번 여기에 놓아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는 볼 수 있죠. 음 이 색깔이에요. 이거는 약간 전이처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랑 연결하고 여기랑 그리고 얘는 좀 복잡하게 그냥 여기로 놓을 거야. 지금 다시 그리고 지금 다 연결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그 시간을 그냥 중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우리는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밖에서 보면 우리 지금 교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게임 너무 예쁘다고 너무 음 그냥 분위기 좋아요. 저보니 저도 한번 이런 우주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한번 테토리얼 계속 갑시다. 그럼 우리는 무슨 프로젝트 시작하고 싶다면 그냥 여기 이 스타트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게요. 여기는 우리 액티브 우리 음 하는 중인 액티브 무슨 어떻게 한거로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 놓아요. 그리고 여기 스태티스에요. 글쎄요. 맞아. 이미 아 이미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게 프로젝트를 올라가서 그래 그럼 그냥 그 시간을 좀 걸려요. 그럼 버스 버튼. 그럼 우리는 무슨 외계인 우주선 잔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거 확인해 받았던 그런 미션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여기 한번 그 미션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냥 스타트로 이어 시작할 거에요. 그럼 여기 액티브 붙으면 여기는 스태티스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천천히 그 프로젝트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한번 여기 다른 거 봅시다. 스테이션 오버뷰도 있고 여기는 우리 스테이션 이름이 있고 그거는 밝을 수도 있고 미션 디테일도 있고 우리 갖고 있는 재료도 여기다 보시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아직 무엇인지 몰라요. 어 에러 히스토리도 아직도. 그리고 여기 파이낸스 오버뷰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여러가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선 얼마만이 얼마만이 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 얼마만이 보상으로 받는지 얼마만 돈 받는지 여기다 볼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다시 여기 아크로나 봅시다. 나이스. 우리 점점. 어 거기 이거 뭔데? 이거 볼 수 있어요? 어 안타깝게는 우주선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지났었을 거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새로운 거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한번 연결이 하나도. 어떻게 가요? 한번 와 이거는 여기 엄청 많아. 아 오케이. 아니 이런 거 붙자. 일단 나이스. 빌드 어떻게? 스페이스. 바로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 아직 뭐가 필요해요. 아니면 ASL에 들어가서. 음... 그거 어디야? 음 잠시만요. 세 번? 프로쿠먼. 아 여기. 오케이. 이거 하고 있고 우리는 한번 오픈 포지션 뭐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여기는 그냥 정보가 나와요. 음... 우리 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Proof of life. 아하 우리 다른 행성에 찾았던 그냥 물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액티브 에어. 천천히 올라가고. 다른 거 또 할 수 있나요? 아직은요. 우리 필요한 것은 아마 이 표시와 이 표시. 그거 한번 확인해봅시다. 무엇인지. 아마 여기 붙을 수도 모릅니다. 자 우리 아마 이런 연구소. 연구소부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하자. 나이스.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이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번 다시 여기로 가서. 그리고. 이거는. 어. 우리 이미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거는 좀. 어. 돈 낭비. 낭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냥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그 위치에. 그 위치에. 그 위치에. 그 위치에. 나이스. 돌아왔어요. 친구들아.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그리고. 여기로. 여기로.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봅시다. 나아. 나아. 여기 있네. 오케이. 아닌가 여기. 웃겨? 어 일단은. 우리 완료했던 미션은. 아니오. 나이스. 번역도 너무 좋지 않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이 게임의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이거는 됐어요? 아직은요. Zero Mission이 있어요. 아, 우리 아까 만들었던 연구소 있으니까 우리 지금 그냥 한번 해봅시다. Our best data engineers started to decipher the encrypted core. At a first glance, the used encryption does not reflect any known algorithms to us. This might take a while. 오케이. 한번 얼마 동안 걸릴까? 네, 천천히. 천천히. 아, 바보. 우리 이거 아직 연결하지 않았어요. Habitat Capsule. 그럼 그냥 한번 해봅시다. 여기로. 여기로. 나이스. Tab Information 나와요. SMI. ESV. 나이스. 우리 예쁜 우주선. 이거는 지구인가? 아니면 다른 행성인가?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탭 누르면 아, 여기 인포가 나와요. 지금 이제 카메라가. 그거 있는데 근데 아마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뭐 만들까? 우리 그냥 저는 이거 한번 더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한번 뭘. 이거 어떤 건가? 올 것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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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민 거. 뭐가 있어? 아, 이거는? 그냥 한번 만들어봅시다. 재미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미션이 끝난 것 같아요. 어디야? 네. 여기. 한번 확인해봅시다. 나? 우리 무슨 결과 안 받아요? 아쉬운데? 테이크아웃 뱅크 아, 오케이. 여기 뭐 붙을까요? 저는 진짜 연구소 두 개만 늘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번 R 버튼 누르면 하나 없어질 수 있네. 나이스. 아, 여기 봐요. 담엄? 이거 담엄이라 담엄기? 빠이빠이, 친구. 빠이빠이. 아, 이거는 아마 진짜 지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다. 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뭐 붙을까요? 우리 command system workforce 이거 한번 붙을까? 한번 해봅시다. 붙어요. 오케이. ASL deployable system 이거야. 아, 이거 이거 이것인 것 같은데 이미 있었다. 그럼 여기 딱 그 옆에 뭐죠? every system that is placed cost upkeep each check the amount can be seen on the overview panel of systems or their modules the global income and expenditure of your station is listed inside the station management interface in the tab finance overview station management interface 오케이 어디야? 아, 그다 아직 이거는 그다지 이해가 안 것이 아닙니다. 압키프 아, 이거는 그냥 우리 우조선 계속 쓰려고 이런 돈이 들어가지만 아, 빌 cost ok installment rewards 보상 막 아, 뭐 좀 있긴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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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이너스가 아니어서 좋긴 해요. 그거 한 번 해봅시다. 나이스 그럼 그거 한 번 해봅시다. 아, 이거 다 읽어준 것이 아네요. 오, 그거는 너무 빨리 사라졌네. 그거 아쉽다. 그거 한 번 또 어디에 확인할 수 있을까? complete 여기 안 보이는데. 가비 그럼 근데 제가 지금 이해했어요. 전 우리 연구소 하나만 있었죠. 네. 동시에 여러 가지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면 여러 그냥 뭐 연구 투기하고 싶다면 투기 필요한 것 같아요. 불틴 한번 이 물 신세사이저 만들어봅시다. Produces water from hydrogen 오케이 저는 그냥 물 만드는 거예요. 액티브 50 어 T 어떤 유닛인가 하루인가 모르겠어. 안는 괴도 그럴수도 그럴수도 약간 아, 그 영화가 어떻게 불렀어요? 그 블랙홀 있던 그 영화 여기 여기 붙을까? 오케이 우리 이거 이미 있나? 에이로 우리 지금 다 있나? 아니 아니야 이건 이건 뭐예요? 브리핑 센터 래버리토리 에어록 에어록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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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미션 미션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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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zabeth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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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로이블 시스템 아 나이스 우리 이런거 아직 없었어요 어디 붙을 수 있을까 그냥 여기 여기 놓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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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가 끝났다 아 어디야 이거 끝났어요 슛 나이스 새로운 미션 지금? 아 지금 이 미션 만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굿굿굿굿 지금 걸릴거에요 근데 우리 우리 우주선 우리 스테이션은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그럴 수 밖에 말할 순 없죠 스페이스 음 스페이스 네 워크포스 다른거입니다 이런거 어떤거에요 아 아 이거는 아직 얼마만이 들은지 우리 크레딧스 여기에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엄청 많이 있어요 배려한거 90 명 엄청 많이 있긴 있어요 메인 그릇 메인 그릇 메인 그릇 메인 그릇 어 이거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한번 만나볼까 한번 만나볼까 아 아 아 오케이 우린 이런거였어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게임은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전 이거 참 짐있다고 참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스트레스를 푸는 스트레스 풀기에 좋은 음 게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음 댓글을 알려주세요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까 말까 하시는지 음 네 말했듯이 이 게임은 21회 음 나갈거에요 어 22여러 정도 그거는 뭐 2만원 2만원 5천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팀에서 할 수 있어요 전이가 참 짐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아직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도말로 다시 감사합니다.